술에 취해 차량을 수미터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해 법원이 고의로 운전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A 씨는 지난해 9월 금산군 한 식당에서 음주를 한 뒤 차량은 짧은 거리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 식당 앞 화분과 에어컨 실외기 등을 들이받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는데 차 안에서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기는 했지만 운전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.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장민주 판사는 A 씨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변속 장치 등을 건드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